1호 중에 어딨어? 말해! 인근 CCTV 모두 뒤져서 그림자리도 찾아내야겠어? 미안해요 내가 보려면 참 오래 걸리겠다. 인근 수사 때 연락해서 검문검색 강화하라고 하고 전부 흩어져서 찾아 빨리! 브라질, 브라질가 넓어졌어요. 최종 도착지 브라질 상파울루입니다. 지금 아줌마는요 그냥 제 시간에 여길 빨리 와야 돼요. 모두 출동합니다. 다들 긴장하고. 제발 좀 쏴달라니까. 난 널 죽이고 싶거든. 뭘 망설여요. 다 끝났어.